되게 준비된 것 같아요. 이제 시즌을 7월 된 것 같고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잘 준비된 것 같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맞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일단 도움을 올려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번 기간 동안 스톱하지 않고 잘 된 것 같아서 일단 템포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좋은 기간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좀 투어스도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 좀 빠르게 좀 상대하다 보니까 좀 생각했던 것보다 투어스도 적었고 그래서 올라간 후에 또 이후에 또 불편해서 또 연락이 던졌었고 아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었고 일단 뭐 또 첫 번째는 그래도 두 번째 안타고 말했을 때 아니 홈런 말했었던 건 좀 실제였었던 것 같은데 잘 쳤고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좀 많이 알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전혀 신경 안 썼었고 지금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몸을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었고 그것만 생각했었고 또 근데 그걸 충분히 다 해낸 것 같고 뭐 그 전에도 상대방 팀 쪽에서도 대결을 했었던 근데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일단 호흡을 맞춰서 일단 고수다 보니까 또 제 모든 공을 다 많이 알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했었는데 뭐 그게는 경기적으로 뭐 신경을 해서 일단 아직 잘 모르겠고 얘기를 안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준비하려면 잘 준비될 것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근데 뭐 좀 특별하긴 할 것 같은데 어... 뭐...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오랜 뺠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